데이터 때문에 무인 데이터는 5G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경제사회 곳곳으로...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? 난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 것 같은데?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결합하려면 사람도 손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? 우리 자기만큼 손이 많이 가는구나?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야 누구나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혁신 서비스들이 생겨날걸? 데이터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모여 미래를 이끄는 산업이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면 경제가 쑥쑥 일자리도 팍팍! 데이터 댐!